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강주소방뉴스 브리핑의 최연일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강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건으로 3,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63건의 구조현장에서는 72명을 인명구조했고 1627건의 구급현장에서는 576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북구 월출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전자제품 내부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착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역 31명과 장비 11대를 동원하여 8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인근에 있던 도금설비 2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서구 구무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돼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폐기물과 건물 36제곱미터가 탔고 연이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0대 청소년들이 고물상 폐기물에 불을 붙인 뒤 도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빌라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담배꽁초를 벌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소방당국에 의해 4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천장이 일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강주소방 소식입니다. 119 종합사항실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강주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6,24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249건으로 연간 1일 평균 수치로 봤을 때 49% 많은 수치입니다. 119 종합사항실은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 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이송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하고 전문의료상담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합니다. 시민들과 소방대원 3명이 심폐소생술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날 보행자는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발견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근처를 지나던 소방대원 3명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소방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